좋아요, 구독 오늘장의 핫 테마는 조선주 슈퍼사이클 테마입니다. 조선주가 호실적 발표 속에 일제히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조선업이 16년 만에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영국 조선 해운쉬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새로 건조되는 선박 가격을 지수화한 신조선가 지수는 지난 12일 187.78포인트로 올해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효과도 더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에너지보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미국 화석연료 투자가 확대되며 조선업종도 수혜를 입을 거란 분석입니다. 조선주 슈퍼사이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실적 출포에 HD 현대계열 조선주들 일제히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8.16%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이 10년 만에 1,000억 원을 넘기면서 오늘장에서 8.4%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장의 핫 테마는 조선주 슈퍼사이클 테마였습니다.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HD 한국조선해양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사인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충분히 갑니다. 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벌써 70% 올랐는데 JP모건 쪽에서 오늘도 수급 주체를 보면 JP모건이랑 모건스텔리에서 상당히 프로그램 매수로 강하게 들어왔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JP모건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니,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이럴 수 있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의 아나운서님이 방금 전에 잘 말씀하셨는데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친환경 쪽보다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물맛난 조선주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다툼의 K조선 어부지리로 진정한 글로벌 1위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데요. 실제 1위인 건 맞은데 중국이 확실히 죽어준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1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면서 13년 만에 또 동반 흑자, 조선 우리나 빅3 회사들이 다 흑자전화를 하고 이번에 2분기 실적은 또 어마무시한 후 실적을 내면서 이번에는 연료가 가득 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방송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마 실적 나오면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오늘 HD 현대 쪽 그룹사 조선 쪽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실력이 증명이 됐죠. 또 제가 말한 대로 됐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이제 저는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월봉 차트를 보여드릴 것 같고요. 단기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런 데서는 저항을 당연히 받겠죠. 이런 데서 저항을 받을 텐데 어쨌든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여기 저점이 10년 전 저점입니다. 10년 전 저점이고 10년간의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했다. 언제? 이번 주 월요일에 돌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열어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근거에 있어서는 제가 최근에 코스피 차트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코스피는 3주 내내 내렸었는데 이 조선해양은 3주 동안 올라갔다. 지수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증명이 되었죠.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의 컨센서스를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적재할 때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닥을 다지는 것 같아도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일단 흑자전환하는 것까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완벽하게 턴어라운드 올해 1조 1천억 원 내년 2조 내후년 2조 8천억 원 정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러면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에는 베스트다. 지금이. 말씀드렸죠. 저는 저점을 잡으려는 거 아니에요. 저점인데 차트를 보면 차트를 볼게요 잠깐. 여기가 이제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새로운 저점이 됐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봤던 저점이지만 여기는 이제 저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고 내려와도 아마 여기는 저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저점이자 새롭게 뚫어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핵심이 HD 현대중공업 많은 분들이 얘기했겠지만 당연히 역사적인 신고가 그리고 거의 다 신규주의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미포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월봉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저점 이런 데서 지질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어요. 여기. 근데 여기가 박스권 상단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죠. 정확하게. 여기는 하단이고요. 근데 지금 올라가면 박스권 상단인 건 맞습니다. 여기가 저항 자리는 맞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어떻게 될 거냐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여기가 저항이긴 했는데 지금은 저항이 약해진 상태예요. 여기서 매물을 한 번 흡수했고 지금은 트렌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하락 주세를 돌파했죠. 지금은 딱 맞아서 저항을 맞았는데 여기를 조정을 받고 나서 단기적으로 여기서 박스권 만들고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저는 현대 미포 같은 경우도 갈 수 있다라는 관점을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10년간의 암흑기가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조선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려운 장에서도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신 분들은 HD, 현대그룹주로 큰 수익 가져가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상승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추후에 30만 원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월일 시초가에 바로 따라 붙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눌렸을 때 진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더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조선주 슈퍼사이클과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인 삼성중공업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조선주 다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단타로 접근할 때도 좋을까요? 네, 단타도 여기서 놀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이즈가 한 1억 이하다, 예수금이. 그러면 시카통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공략해도 되는데 그런데 저는 제 제자분들만 예수금만 합쳐도 300억에서 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큰 종목에서밖에 단타를 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번 조선주 슈퍼사이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HD 현대그룹주들, 그리고 두 번째가 삼성중공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퍼포먼스 증명이 됐죠.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사실 4월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왜 자꾸 이 무거운 종목을 공략하냐,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잘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이 1307억 원 정도 기록을 하면서 10년 만에 1000억 원대 달성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고요. 왜 10년이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조 원가량을 던진 외국인 삼성전자는 팔았지만 삼성중공업은 담았다. 요즘 미쳤습니다, 수급.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연일 순매수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삼성중공업의 월봉 차트를 한 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보시면 이 종목이 사실 여러분들 2004년도, 2008년도까지는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는 주도주였어요. 어마무시했죠? 2160원이 적혀 있고요. 20배가 왔어요. 저점 대비 20배. 주도주였죠. 그런데 그런 주도주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형성이. 여기는 박스권 상단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박스권 하단으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 박스권의 중심값이 있었어요. 그게 1만 300원에서 1만 1,500원이었습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이 차트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서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탈했을 때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뚫어내지 못했어요. 실적도 10년 동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분기 실적이 1,000억 원 이상이 뚫어졌다. 거기다가 10년 이상의 박스권을 다시 뚫어냈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상단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열어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1만 300원에서 1만 1,500원이 지지되는지만 확인이 된다고 하면 추세가 강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중간중간에 저항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0년간의 암흑기가 끝나가고 있고요. 본격적으로 조선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진짜 저한테 삼성중공업 다니시는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가 다니던 회사인데 이거 무겁다. 이거 보지 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같이 한 번 여러분들 삼성중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중공업 추가로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